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근무처 옥상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잠깐 탈출했습니다. 아유 하늘이 맑고 좋네예.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고 해서 저기 보이시는 곳이 저기 보이는 곳이 315의 그 탑입니다. 국가유공자들 또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많은 영웅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옆에는 또 우리 마산에 유명한 하이트맥주공장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아 정말 이 하늘만큼 맑은 날씨인데 저기에 우리 영웅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고이 잠든 곳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10월 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지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산에도 저기 창동 가는데도 마산의 그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탑이 있습니다. 마산에는 곳곳마다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산은 천주산입니다. 천주산 맑고 아름답지게 천주산 아 정말로 또 저기는 저기는 마산 창원 가는 길입니다. 마산 창원 가는 길입니다. 도로에 차가 안 지나가네 마산 창원 가는 길입니다. 저리 넘어가면 창원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기 버스가 보이는 저 길이 창원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산은 알고 보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맛깔나는 최이사님 많이 부족합니다. 못나의 최이사님 잠시나마 옥상에서 가보지는 못하고 315 탑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유치인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